자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몸의 통합을 위해서 회전력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이제 몸화공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자 머릿속으로 또 선을 만들기를 손바닥 두개와 발바닥 두개 네개는 동시에 돈다 동시에 회전한다 동시에 전진한다 동시에 후진한다 자 여기서 보면 발 갈 때 발바닥에 갈 때 손바닥 두개도 동시에 회전한다 동시에 회전한다 동시에 회전한다 이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건 그냥 입고 발만 이거 안됩니다 혹은 손이 먼저 가가지고서 이쪽에 딱 붙여놓고서 발은 발하고 손하고 따로 돈다 이건 안됩니다 어 일장의 자세를 잡고서 여기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물론 돌려야 되지만 그냥 아랫배 특히 배꼽 배꼽이 동시에 돌아줘야 돼 동시에 돈다 동시에 응 응 응 응 응 발바닥과 손바닥이 공중에 떠서 동시에 돈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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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